자동차 엔진오일 교체 시 25,000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일단 뭐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네이버페이 혜택이 있고 PC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링크는 제목 아래에 도보기에 남겨드릴 거고요 엔진오일 첫 교체를 완료하면 25,000원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죠 그게 엔진오일 첫 교체 1만원 할인 및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방법이 이벤트 페이지에 나와 있고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교체 완료 후에 5 영업일 이내에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25,000포인트가 내 지급이 될 테고 이벤트는 어플 설치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14일 내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은 다른데보다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차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왜 이렇게 차종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에 도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오사이 도보기 때문에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